저 화분 던진 여자. 아, 예. 그냥 가면 어떡해요. 돈 받아 가야지. 방 세. 무슨 방 세요? 아니, 그럼 아까 문자로 계약한다던 사람이. 응, 나 맞고요. 자, 25만 원 받으시고. 아니요. 방 안 내놓을 건데요. 이 여자가 진짜 장난하네. 아니, 25만 원 받으시고. 자, 가만히 있어봐. 자, 이렇게 돈은 좀 드시고. 아니, 왜 이러는 건데요. 아니, 우리가 이렇게 돈이 오갔는데 계약서라도 한 장 찍어놔야 나중에 서로 딴 말 안 할 거 아닙니까? 자, 돈 보이게 손 이렇게 들고 좀 가까이 좀 와봐요. 아이, 난 이런 거 원치 않거든요? 누구는 원해서 그러나? 세상이 하도 험해서 그러지. 인증샷. 자. 손, 손, 손. 손 치워. 찍습니다. 인, 증, 샷. 어. 이 정도면 계약서 되겠네. 그, 성함이? 공심이요. 외자예요. 응, 공심 씨? 공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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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돈이 급하니까 할 수 없지 뭐. 공심. 여보세요? 야, 이 썩을 놈의 새끼야 너, 뒤질래? 어? 내 전화를 씹어? 뭐? 바빠? 많이 바빠? 그러면 너 자갈밭에서도 한번 바빠 볼까? 꽤 많이 아플 텐데. 아, 저기요. 내일 아침 10시까지 짐 좀 꼭 빼놔요? 예. 여보세요? 미친 똥싹 뭉개지는 소리 하고 앉아. 뭐? 어? 하하하하하하하하